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듯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곰조린 사자들 득실되는 누구도 살 수 없는 무서운 사자굴 그런데 웬일인가 한 사람 다니엘 그의 몸 조금 더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네 그가 주님을 믿기 때문이라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이지만 진정 다니엘은 주님의 종이라 힘드니 귀찮으니 주님 안에서 행하네 주의 참된 종듬이 왕에게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네 다 주님을 믿기 때문이라 죽게 기도하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돌아가 위 땅에 올라가네 기도의 창문을 열어 죽게 기도하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이라 버려지라 버려지면 사라질 이름물이 버려지면 사라질 이름물이 극히 유능하여 원화 나의 귀한 사랑을 내연네 주님을 믿기 때문이라 나에게도 이 믿음답게 하소서 굳은 믿음으로 이 도의 문을 항상 열고 내 도로 더 큰 믿음을 사랑 너에게는 이 믿음을 늘리지 않게 하소서 내게도 그 믿음을 함께 하소서 내게도 이 믿음을 흔들며 내게도 그 믿음을 이미 하소서 감사합니다.